선생님 목소리 기계감,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여러분들, 앗, 잘 들... 됐어요. 자, 중간고사 범위... 입니다. 잘 들으! 자, 여기로 갈게. 나 가운데로, 야, 나 자리 없어. 나 여기로 갈게, 나 여기로 갈게. 아, 너네도 가운데로 가. 아, 너네 여기로 가, 너네 여기로 가.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가봅시다, 응. 온라인 수업 빡치는 상황, 월드컵인데, 이거는 여러분, 코로나 특집이죠. 응, 진짜 우리 한 해 1년 동안 진짜 개빡쳤다. 뭐가 제일 빡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벨벌딩. 자, 일단 갈게요, 첫 번째 승부. 선생님 목소리 기계음됨. 대답 강요. 와, 이거 여러분들, 사이보거죠. 선생님 목소리 기계음,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선생님 목소리 같은 경우가, 기계음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뜬켜. 어, 그 갑자기 키드밀리 같아, 키드밀리. 어, 그니까, 여러분들, 앗, 잘 들... 됐어요. 자, 중간고사 범위... 음... 입니다, 잘 들으! 음... 중간고사 범위도 못 듣고, 지금 과제 미뤄지는지는 하나도 못 들어. 키드밀리 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게 와이파이 상태가 우리 쪽은 좋아. 우리 쪽은 PC방, 여러분, SK PC방인데, 교수님 쪽 PC방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위치 스트리머가 아니다, 얘들아? 저기 연구실 쪽에 컴퓨터가 안 좋으면은, 그냥 바로 키드밀리 되는 거야,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강요. 와... 그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교수님들이 답답해. 이게 분명히 학교 연단이었으면 눈빛 보고, 지금 수업에 집주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테일즈러너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메이플스토리 여러분들, 표창 도적을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눈빛을 마주칠 수가 없어. 왜, 와이? 기본적으로 캠을 안 키고 있어요, 애들이. 캠을 키라고 여러분들 강요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자체 캠을 안 키거든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대답을 시켜요. 캠을 안 키더라도 목소리를 내라. 자, 김민우 학생. 대답을 계속 강요해. 자, 이거에 대해서 말해볼 사람 있어요? 저기요, 지금 우리 수업 몇 명이지? 40명이요. 개웃긴 게 둘 다 줌에 들어와 있거든? 근데 둘이 같이 앉아있어. 왜? 교수님이 폭날까 봐. 옆에 앉아있어, 줌이 터질까 봐. 이건 LOL 보뛰오거든요? 진 옆에 소나가 있는 그런 감성이에요? 근데 왜 오늘 56명과 밖에 안 들어와 있지? 그럼 네가 수업을... 자, 볼게요. 덧박치는 상황. 음... 일단은 딱 말할게. 아, 교수님. 하, 제가 마이크가 고장가서 채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채팅으로 답변드려도 될 거 같아. 거기서 마이크 당장 고쳐오세요. 이럴 사람 없어. 용산 전자상가야? 그럴 수가 없어, 얘들아. 피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 목소리 기계음됨이 개빡져.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께서 목소리가 머치 인디고 뮤직의 키드밀리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였는지 말씀해주신 걸 듣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 이거 한 번 더 귀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일이 생기는, 어,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번 더 생기는 바로 선생님 목소리 기계음됨이 더 빡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왼쪽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연장... 우와! 상상만 해도 끔찍해. 내 번호 출결 지나감? 이거는 뭐 메일 한 번 보내긴 해야겠다. 출결 지나갔다. 왜냐면 내 출결을 증명하지 않는 출결 점수 깎이니까. 지금 연장할 때 그 제스처잖아. 시간 체크를 안 해. 궁루이 뭐냐면 15분 더 해. 그 애들이 눈치 보여서 못 쳐. 원래 한 명 잔다르크가 필요해. 교수님! 지금 시간이 몇 시 몇 분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식 운영을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다 소극적이잖아? 안 쳐. 근데 그 소극적인 게 사실은 본질을 따주면 이유가 뭔지 알아? 다 자고 있어. 잔다르크고 나발이고 첫 자고 있는데 누가 지금 시간이 연장된 거 아냐고. 맞잖아. 다 자고 있는데. 교수님 꼭 특이. 어이구. 아 오늘 지금 시간이 연장이 됐으면 빨리 끝내줘. 어 그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무조건 몰랐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유튜브 가다. 아 뭐야 지금 벌써 1시야? 이러는데 교수님들은 강의를 하다가 그걸 느끼는 그 무의식이 그걸 장전하니까. 응 빡쳐요. 와 이거 착한 사이씨. 어 이거 btsd인데? 아 형! 형은 솔직히 발표 수업 가지고는 안 빡치지 않아? 아니? 이거 여러분들 코로나 발표는 또 달라. 인정?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캠 안 키고 발표한 수업. 와 개빡쳐. 발표에 흥미가 안 된다? 뭔가 여러분들 저 사진처럼 앞에서 여러분들 아이컨택도 하고 드립도 쳐주고 반응도 보고 이래야 뭔가 발표할 맛이 나잖아. 특히 이게 개 인싸들. 발표를 즐기시는 분들. 연단 앞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발표 수업이 괜찮을 수 있거든? 그건 편해. 빤스 입고 하는 거. 캠도 안 키잖아? 그럼 화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 세팅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티 같은 거 그냥 반팔티 입고 아래 그냥 여러분들 사과 팬티 하나 입고 발표하는 그거 하면서 근데 캠 키잖아? 그럼 바로 0점. 조심해라. 오디오 중지하고 캠 그거 해야 돼. 클릭하고 캠 키잖아? 와 바로 안함 경찰서 가는 거야. 그 물란물 물란물 비표. 어 저기 뭐냐 물란죄로 아 저기 뭐냐 안함 경찰서 가니까 꼭 좀 조용하세요 그거. 수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약식 기소해요. 코로나 발표는 쪽박질 수 있어. 근데 우측은 살짝 못 참긴 해요. 눈치 없이 애들이 끝내자고 하는데 계속 질문함이라 적혀있거든? 어 눈치 없이 애들이 끝내자고 하는데 계속 질문함. 이거는 근데 인정은 해줘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 끝나고 해. 야 수업 끝나고 매일은 왜 꼭 그 수업 시간을 가는 거야 얘들아. 그건 아니지. 야 수업 시험 그 다음에 15분 뒤에 5교시 다음에 6교시인데 그건 아니 이거는 공익에 대한 침해죠. 내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욕할 생각은 없거든? 제발 수업 시간 끝나고 해 짜증나게. 야 알았어 알았어 너 속과 알았어 너 미래의 노벨상이야. 어 알겠어 나 진짜 너 리스펙해. 너 수학교시 이정우야. 나 진짜 리스펙하거든? 근데 제발 끝나고 해. 끝나고 매일 보내세요 제발. 그리고 자료 시도 다 있잖아 왜 그래. 어 수업 끝나고. 자 이게 바로 나오네 얘들아. 발표 여러분들 어 빤스 입고 해서 개꿀이었더니 얼굴 좀 보자.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중간에 이런 말씀 아시죠. 아 오늘 좀 3분 일찍 끝나겠습니다. 좋아했더니 3분 연장이었어. 왜 와 6분 동안 얘기해. 아 옆에 저기 뭐냐. 정치기학과 그 정교수 있는데. 그 양반은 그 캠을 다 킨대 애들. 어 우리도 그래 볼까. 그거 듣자마자 헉 바로 핸드폰 보면서 이런 알지. 이거 바로 자기 얼굴 쳐다보는 거. 면상 체크하는 오늘 키지도 않을 건데. 와 이거 바로 가는데. 방해 빌런 출구. 와 근데 이런 경우 잘은 없어요. 솔직히 뭐 유튜브 라이브로 할 땐 봤지. 이제 2차 함수식 사건. 나도 경제 수업 중에 하나가 유튜브 이제 링크로 푸는데.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 유튜브가 잠깐 서버가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엄준식 도배되고. 여기 연세대학교인가요 이거 있고. 토마토 주스 만든 법 갑자기 도배하고.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만 들어와. 왜 고려대학교 수업에 잼민이가 들어오냐고. 너 몇 살의 수능. 야 너 얼마나 조기 졸업한 거야. 이거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 거진 없죠. 방해 빌런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캠키라고 미러링 하는 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갔는데 이미 수업 시작했다고 혼남. 기계 문제로 소리가 안 들림. 아 이건 아까하고 좀 비슷하네. 들어갔는데 이미 수업 시작했다고. 솔직히 다 인정해줘. 그리고 명분이 너무 많아. 와이파이가 안 됐어요. 오늘 줌이 제가 깔았는데 동생이 지웠어요. 저 동생하고 컴퓨터 같이 쓰는데. 걔가 롤 까느라고. 킬로바이트 차지한다고 저기 제어판에서 지웠어요. 교수님 제가 오늘 발표 자료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완성했는데 pdf로 바꾸다 보니까 5분도. pdf 바꾸는데 5분이 걸려. 기계 문제로 소리가 안 들림. 그니까 아예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딱 교수님 얼굴만 보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당황한 얼굴 본 적이. 그리고 약간 짤려. 반짤리는 거 아시죠. 약간 여기 캠이 있으면 여기. 그 다급한 얼굴만 보이는데 그 다급. 클릭 소리 계속 돌리고. 누군가한테 소리는 치는데 그게 대학원 조교인지. 키우는 반려견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 인정? 아예 소리가 안 들리면 약간 꿀잼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넘어갈게요. 소리가 안 들리면 좀 빡세긴 해. 아 문제 풀어야 출석. 와 이거 진짜. 너무 우리 수업 자체가 지각도 많고 학생들의 열렬한 참여를 부족하다. 성적 들어간다. 이러면 로스쿨 갈 사람들이나 학점이 중요한 사람들 바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풀어야 출석 인정돼. 퀴즈 이런 거 수업 평가도 들어가면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기피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 풀어야 출석 인정되는 거에서 꾸려는 진짜 없지. 자 그다음 50분 내내 어색한 분위기. 아니 딱 말할게요. 어색할 게 뭐 있어 자잖아. 자잖아. 아니 꿈나라에서 어색해? 꿈에선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말할게요.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이 더 어색하지. 오프라인 때 만나서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개노잼인 드립 나왔을 때가 가장 어색하지. 이거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이거지. 혼자서 보다가 그냥 수업 책도 안 펴고 보다가 이런 거 보잖아. 줌 하나 켜놓고. 수업 일단 들어 들어왔으니까 뭐 귀는 키거든? 이런 거 듣다가 드립 이상한 거 날라왔어. 바로 핸드폰. 아니면 바로 알트탭 카카오톡. 이거잖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캠키라고 누군 잘생겼네 못생겼네 얼평. 선생님이 기계치라 수업 지연. 수업 지연됨. 얼평이 있어 얘들아? 이거는 말이 돼?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 뉴스감이야. 이건 연합 뉴스야. 선생님이 기계치라서 와 나 이거 어제 겪었는데? 링크 올려주잖아 줌 링크. 난 줌에 들어가면 김민우가 아니라 미미민으로 돼있거든? 그래서 나는 매번 줌독서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2시 수업이야. 내가 맨날 깜빡한단 말이야. 김민우로 바꿔놔야 되는데 나 미미민으로 돼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프사도 나 그 유튜브 프사랑 똑같아. 나 근데 맨날 까봐 피곤해가지고. 나 새벽 5시에 방송하는데 하겠냐 얘들아? 그래서 바로 방 가서 잘 생각밖에 없거든. 그래서 딱 2시에 켜놔요. 일단 바꾸려고 하거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호스트가 당신을 초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호스트가 초대를 안 해. 교수님이 미미미두가 적혀있으니까 학생 이름 체크하면 나를 초대를 안 하시는 거야. 내가 45분 동안 수업을 못 들어갔어. 그날 나 출석이 안 됐어. 어허. 근데 의심이 되셨나봐. 이상한 사람. 왜냐면 프사가 어디 여러분들 뭐 저기 뭐냐. 동남아시아에 기획사 만들었고 프로듀스 101 했을 때 그렇게 생겼으셔가지고. 아 이거 외국인으로 보셨나. 아 진짜 현실화가 달라가지고. 학생으로 보기 조금 애매하죠. 특히나 근데 처음에 개강할 때 그렇지. 교수님들도 계속 익숙해져 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성 때문에 오른쪽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왔다 이씨. 인터넷 끊겨서 출결을 못함. 비대면 자점. 왼쪽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 똑같아. 근데 딱 말할게. 그쪽이 끊기면 답 없는데 나만 끊겨. 나만 끊겨도. 교수님한테 잘 싸바싸면 받아주시긴 하거든 이거. 딱 말할게. 온라인 수업. 솔직히 대부분 출결 안 하잖아. 인정? 솔직히 온라인 수업 때 출결 제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교수님들? 솔직히 오바죠. 근데 오른쪽은 너무 킹적인데 얘들아.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비대면 잔소리 타이밍 언제쯤 알아? 수업 전과? 수업 끝나고 인정? 교수님들이 유튜버다? 인트로하고 아웃트로가 있어. 인트로 잔소리하고 아웃트로 잔소리가 있어. 인트로 잔소리 이런 거죠. 그렇게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코로나가 예. 여러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 이거 몇 번째 얘기하세요? 저도 만나면 좋아요. 교수님 얼굴 진짜 보고 싶은데 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하세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이런 시국이 처음이죠 하면서 자기의 예전 시국을 얘기해. 나 때는 말이야. 그 교수들이 술 한잔 사줬어요. 인트로 때는 이런 느낌으로 아웃트로 때.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다음 주에 특강 있죠. 특강 또 연사님이 와주셔서 하는 거니까. 교수님 그거 참여율 5%야. 교수님 아시잖아요. 특강 안 들어요 애들. 그거 딱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자료실에 한 번만 올려주셔. 그러면 들을 사람 열렬한 친구들 다 찾아보거든요. 노스쿨 준비한 애들 5시간에 한 번씩 자료실 들어가. 잘 가시고요. 자 이거 8강부터는 조금 속도 올릴게요. 자 일단 기계치하고 눈치 없이 애들이 끝내자고 하는데 계속 질문함인데 난 이래 본 적도 있어. 어떤 사람이 마이크 음소거 계속 그 진짜 개빡 이거 안 나왔다 얘들아. 온라인 수업 때 개빡치는 게 진짜 뭔 줄 알아? 마이크 음소거 안 꾸는 학우들. 와 씨. 나 그 사람한테 나 줌 잘 다루잖아. 그 사람한테 개인으로 쪽지 찍어가지고 학우님 마이크 안 꺼졌습니다. 그 뭐 스타벅스에서 켜지 않으면 흠 흠 흠 아이스 초코입니다. 36-A 고객 이걸 왜 들어야 돼? 야! PC방 진짜 지옥이야 인정? PC방에서 들잖아? 쌍욕이 돌려. 제가 봤을 때 이 둘 중에는 수업 지연된 만큼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왼쪽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눈치 없이 애들이 끝내자고 하는데 계속 질문하면 이게 더 빡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출석 인정됨 캠키라고 강요. 와 이거는 둘 다 개빡치긴 한다. 근데 진짜 온라인 수업 때 캠키는 건 진짜 싫긴 한데. 근데 이게 학점을 진짜 챙기는 애들이잖아? 학점을 진짜 챙기는 애들이면 오히려 출석 인정되는 거 괜찮아. 오히려 빡세했기 때문에. 근데 학점에 별 상관 없으면 캠키라고 강요가 더 싫어해요. 저는 어차피 뭐 이러면 문제 뭐 그냥 안 풀기 때문에. 어 가겠습니다. 비대면 잔소리 수업 시간 끝났는데 계속 연장. 와 이거 사실상 결승인데. 그 딱 말할게. 잔소리 하면서 시간 연장이 제일 빡쳐 인정? 야 이거 나눌 거 있냐 얘들아? 잔소리하고 시간 연장을 같이 하는 게 제일 빡치지. 이거 하나로 나눌 거 있어요? 어이씨. 근데 시간 안에 끝내두기 제일 좋아. 오히려 잔소리가 시간 안에 하잖아? 그럼 수업 안 해. 수업 안 하고 오히려 범위 쭈니까. 어 이거는 계속 연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기계음됨, 기계 문제로 소리가 안 들림. 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이게 붙었네? 이거는 둘 다 개꿀잼이거든? 둘 다 개꿀잼 에반게리온인데. 딱 말할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 들리는 거보단 아예 안 들리는 게 나아. 어 인정? 조금만 들리는 게 더 빡쳐. 아예 안 들리는 게 나아. 아예 안 들리면 아 안 들리는 거 하는데. 조금 안 들리는 거 어 내가 잘못됐나? 어 야 내가 와이파이 한 번 더 봐. 잘 돼 있는데? 어 나 5G KT 기관데? 제니가 선전했는데. 이러잖아. 조금만 들리면 약간 그렇게 의심하지. 아예 안 들리면. 오케이 개꿀잼. 오케이 오늘 개꿀잼. 이러고 에타에 막 글 적고. 오늘 개꿀잼 아니었냐? 교수님 표정 레게노. 이러면서 에타 보고. 에타 꼭 보는 거 알아? 그거 딱 보면 에타 바로 들어. 어? 이거는 소리가 기계음 되는 게 더 빡쳐. 캠키라고 아 4강인데. 캠키라고 강해. 눈치 없이 애들이 끝내자고 할 때 계속 질문하고. 아 이거 빡세다. 솔직히 이거 빡세긴 하다. 근데 온라인 수업 때는 진짜 그거 한 번 얼굴 메이크업 하는 게 진짜 빡세긴 하거든? 시간 소유로 더 들었을 때 애들이 계속 질문하면. 그냥 솔직히 거기서 나오면 돼. 출석 인정이 되거든? 끝날 때까지 안 나가도 그 전에 나가도 출석 인정 대부분 돼 인정? 근데 캠키라고 강요하는 게 더 빡세죠. 네. 갈게요. 수업 끝냈는데 계속 연장. 선생님 목소리가 기계음댐. 닭 연장이지. 자 결승입니다. 수업 끝났는데 계속 연장. 캠키라고 강요. 와 씨. 와 꽤 빡친다. 딱 말할게. 두 개 다 하잖아? 휴학이야. 두 개 다 하잖아? 반수야. 캠을 킨 상태에서 수업 시간도 길게 늘어져. 핸드폰도 제대로 못 봐. 와 씨. 근데 마지막 승부수 던질게. 마스크. 인정? 왜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계속 깜빡하면서 온라인 수업 때마다 마스크 찾아? 진짜 이거 진짜 개인정인데? 1등 나왔죠?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수업 빡치는 상황. 1등. 딜레이. 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랭킹 한번 볼게요. 인터넷 끊겨서 출교를 못하는 게 빡쳐? 야 이상형 월드컵 하는 애들 학점 다 4점 이상이야? 암튼 온라인 수업 때 모쪼록 잘 극복하고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자 우리 학생들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튼 온라인 수업